우선 외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신마와 같이 10.1인치의 대형 터스크린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신마와 같이 굉장히 유저 프렌드리한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S9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뉴얼 모드, 두 번째는 프로그램 모드, 세 번째는 유저 프로파일 모드입니다 매뉴얼 모드 같은 경우에는 로스터가 모든 부분을 수동으로 조작을 할 수 있고 자유자재적으로 로스턴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모드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를 위한 프로파일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으며 S9은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센터커피에서는 유저 프로파일 모드를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납품용 원두를 100% 재현 프로파일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 인건비 그리고 시간 절약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터치스크린 상에서 열풍 할로겐은 20단계 독립 조절이 가능하고요 교반속도, 블로워 같은 경우에는 10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로스팅 진행 화면에 ROR과 DTR이 표기가 되는데요 ROR 같은 경우에는 온도 상승률을 표기를 하고 있으며 DTR은 총 로스팅 시간 대비 1차 크랙부터 배출 시간까지의 퍼센티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안드로이드 OS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S9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생두 투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로스팅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투지창 그리고 바로 옆에 빈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확인봉이 있고요 그리고 로스팅이 완료되면 원두가 나오는 배출구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쿨링이 진행되는 쿨링 바스켓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내부에는 타워드럼이 있고 오른쪽에는 사이클론이 있습니다 타워드럼은 5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열에 빠르게 반응하고 열 보존력도 우수합니다 또한 내구성이 좋아 오래 사용해도 변형이 되지 않습니다 타워드럼은 교방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드럼 자체가 도는 방식이 아니라 드럼 내부 교반 날개가 도는 방식입니다 그로 인해 열 손실 그리고 원두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내부에 있는 사이클론은 로스팅 시 발생되는 체프를 서랍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S9은 세 가지 열원을 사용하는 트리플 히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류열, 복사열 그리고 전도열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대류열을 만드는 열풍 블러워가 있습니다 열풍 블러워는 타워드럼 내의 열 순환을 시켜 생두에 열을 고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복사열을 만드는 할로겐 램프가 있습니다 복사열은 생두 깊숙이 심투하여 내부까지 균일하게 익혀줍니다 S시리즈의 특징인 할로겐은 효율적인 열 전달을 가능케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열이 있는데요 타워드럼이 달궈지면서 생두로 열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S9에는 네 가지 센서가 있습니다 내부 온도 센서, 열풍 센서, 타워드럼 센서 그리고 배기 센서가 있습니다 열풍 센서는 열풍 온도를 측정을 하고 타워드럼 센서는 드럼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배기 센서는 배출되는 공기 온도를 측정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센서가 측정하는 정보를 통해 로스팅 환경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쪽 내부에 위치한 쿨링팬은 공기를 흡입하여 원두 잔혈을 식혀줍니다 1분 30초 내 실온 도달이 가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분 30초 남은 약 10초 남은 지절로 1분 30초 남은 계약은 알았습니다 2분 30초 남은 지절로